아, 왔어! 아, 안녕! 너 여기 앉을래? 아, 대기 씨 놀러 왔구나! 아이 참, 앉아 앉아 일단. 여기 신고하자. 아, 여기서는 오늘 첫 방이라서 참 떨리네. 떼서 안 먹었어? 어? 아니야, 아니야. 응. 어? 밥 먹었냐고? 밥 먹었지? 너 밥 먹었니? 아, 그렇구나. 뭐 먹었어? 아, 진짜 맛있었다. 나는 오늘 김치볶음밥을 또 먹었어. 근데 조금 싱거웠어. 너무 진짜 맛있지? 그래서 괜찮은 거 같아. 아, 진짜? 나도. 하, 나.